또 아직 아메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MCN이 되면 그 다음에는 또 뭔가 컬러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기업들이라든지 대기업도 있지만 중소기업 이미 원포온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정말 조명 보이니까 조명 오타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조명 오타쿠를 아메이가 연결시켜주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조명 회사들이랑 그런 식으로 뭔가 콜라보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콜라보 할 수 많지 그래서 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NCA를 못 가잖아요 네 여행을 나트랑도 그렇고 우리가 다이몬드 싱가포르도 못 가고 지금 어차피 마메이가 못 가는 게 아니라 나라 상황 자체가 이제 못 가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지금 많은 여행사들이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어떻게 국내에서 좀 더 깊이 있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해외여행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밸런일 수 있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여행사들과 콜라보를 해서 그 팀별로 여행사를 붙일 수 있는 거지 너무 재밌겠네 그래서 그 팀이 그 비용만큼 기억해서 가는 거지 그럼 그 여행 스토리들을 영상을 만들면 어차피 그 아메여행 가면 비슷한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 2차, 7차까지 똑같아 1차만 영상 하나 만들면 7차까지 똑같아 그래서 앞에 화면하고 뒤에 화면 똑같거든요 거의 근데 만약에 많은 여행이 있어서 그 여행 컨텐츠를 한다면 난 그거 자체도 컨텐츠인 것 같아 이 여행을 우리 팀이 얼마나 재밌게 갔다는지 영상 만들면 새로운 여행 컨셉을 개척할 수도 있고 우린 또 사업하는 파트너 분들이랑 같이 만드니까 이 세상에 없던 여행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NCA도 없던 클래스 없던 것지만 사실 내용 자체가 그 컨텐츠 자체가 완전 다르진 않았거든요 좀 물론 아메이에서 구체, 아메이에서 좀 퍼스널이 되고 저는 아메이가 기획하는 거였지만 만약 지금 만약 그런 것들이 콜라보돼서 여행 자체, NCA가 아메이에서 핵심 가치였는데 이것을 A, B, O들과 같이 기획해서 만들어 나간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독특한 여행 회사가 되는 거지 우와 괜찮네요 해봐요 MCN도 됐고 가장 멋진 여행 회사가 되는 거지 최고의 여행 플랫폼이 되는 거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여행이 여기 다 있다 이런 여행, 어디까지 가봤니 이런 거 있잖아요 만들 수 있는 거죠 너무 재밌겠어요 진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나? 할 수 있겠죠? 오늘은 2B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럼 매력적이잖아요 아메이는 뭐냐? MCN이다 넌 잘한 게 뭐지? 뭘 하고 싶지? 아메이는 뭐야? 여행사다 넌 무슨 여행하고 싶지? 쫙 여행 보내는 거 이런 여행 갈 수 있어? 아니 이 여행은 다른 사람 네 여행은 네가 짜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면 내가 파운더스 플랫폼이 이상이 돼서 내가 여행을 기획해서 갈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 매력적이죠 전 그 회사에 투자할래요 그러니까 좋다니까 또 아직 아메이는 아직 아메이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전 제품 관련해서도 좀 더 제품 관련해서도 좀 더 좋아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아직 실은 미국에 있지만 한국에 못 들어온 제품들도 많이 있고 액세스라든지 에너지 관련한 것들 그리고 훨씬 더 저는 앞으로 보는 미래 중에 하나는 정말 퍼스널라이제이션이거든요 정말 상상해보면 진짜 리더님한테 딱 맞는 비타민이 지금 있는 제품들이 아니라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만들어질 수 있죠 지금 더블엑스는 우리 식약처 권고 기준을 딱 베이스로 만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그러면 더블엑스에 비타민 D 더 넣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는 건 맞춤형 나에 맞는 제품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이제 뭐 큐어가 아니라 케어다 그래서 상담을 해주는 전문 집단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옛날에는 누가 이제 이런 의료나 이런 얘기를 해줬냐면 보통 의사분들이나 약사분들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맞게끔 상담도 많이 해주고 내 걸 제안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메이가 가진 유치아의 농장도 가지고 있고 많은 기술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요소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을 보통 A, B, O들이 상담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추천을 해주고 하는 과정이었는데 사실 우리도 기본적으로 공부는 많이 하지만 이 사람의 정확한 데이터를 알기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본인의 개인 정보나 데이터를 많이 가질 것이고 그렇다면 좀 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블X다 더블X 안에 모든 것이 기초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나한테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보수는 하지만 내가 만약에 건강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데이터를 제공했을 때 그에 맞는 제품 딱 맞춰서 나온다면 근데 지금 뭐 맨스팩이나 우먼스팩이나 굉장히 많이 발달됐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발달돼서 진화팩이나 링키팩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 나온다면 이거는 세상에 나밖에 없는 비타민이에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거는 약사법에 의해서 조제가 안 된다고 하면 할 수가 없겠지만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니까 하지만 내가 인터넷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했으면 그거 필팩이라고 아마존이 인수하는 회사도 있어요 아마존이 약품 제약회사 같은 거 하나 인수했어요 맞춤형으로 해서 알람까지 주는 걸로 결국은 헬스케어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시장을 떠나서 나는 시장이 크기보다는 만족도 내가 나만의 비타민을 먹는다는 거 그렇다면 그냥 더블X가 아니라 너만의 더블X 되는 거죠 너만의 것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다 뉴트라이트가 거의 100년이라는 역사 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 그리고 그들의 경험 굉장히 많은 데이터 그리고 제품에 대한 데이터 엄청 많이 있잖아요 시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만 레버리지하면 나올 수 있는 제품금들은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꼭 뉴트라이트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요새 다이어트도 하면 다이어트하면 체지방을 하는 게 아니라 피부 탄력도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합솔루션 컴퍼니죠 결국은 헬스케어도 있지만 스킨케어도 있고 에코케어라고 우리 집에 있는 공기나 물이나 여러 가지 것도 케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패키지로 왔으면 좋겠어요 패키지로 그냥 한 사람은 가정을 인터뷰하고 스크린 쫙 하면 이런 요소들이 딱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지금 본사에 준비하고 있는 게 장바구니 SOP라고 그런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크게 보면 그냥 내가 주문해서 사는 방식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거죠 나랑 이 아메이와 관계가 맺어져서 관계가 강화되면 나의 많은 정보가 아메이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에 맞는 제품들이 정기적으로 알아서 솔루션으로 제공된다면 굉장히 좋은 거지 사실 내가 어떤 제품들이 지금 우리 집에 필요한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떤 요새는 정리업체도 많이 생기잖아요 정리업체도 많이 생기고 내가 아무리 우리 집의 짐을 잘 안다고 해도 그것이 어떻게 배열되고 어떤 건 필요 없는지 전문가들이 알듯이 본사가 많이 이런 것들을 알아서 내 개인정보 어느 정도 허용된 수준에서 다 제공해서 우리 집에 필요한 제품들을 꼬박꼬박 된다면 아메이는 최고의 하우스케어 컴퍼니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면 MCN도 그렇고 여행사도 그렇고 하우스케어 컴퍼니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접점은 우리 ABO들이 있는 거지 에이전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메이사업이 굉장히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고 미팅에 초대해서 사업 설명하는 그 ABO가 아니라 이 사람에 맞는 재능을 발굴해주고 연결시켜주고 이 사람의 좋아하는 취향을 여행을 관심 가져주고 여행 설계를 도와주고 이 사람의 정보를 회사와 같이 콜라보해서 컨설팅해주는 그렇다면 이 ABO의 역할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ABO의 영향력이 아메이안에서뿐만 아니라 아메이안 밖으로도 정말 많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아메이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도 있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누군가와 네트워크 하는 그런 부분도 훨씬 더 살아나고 거기다 아메이가 조금만 큐레이션 해주고 아메이에서 배우는 것들 사업적인 마인드라든지 그런 것만 배우면 개개인의 브랜드라든지 개개인의 인플루언서로서는 엄청 많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MCN하든 여행사든 이거 하든 ABO들이 얼마나 재능이 있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렇다면 야 너는 이걸 하면 잘하겠다 넌 이거 하면 잘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밖에 사람 봤을 때 아메이는 일행일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랑 맞지 않아 가 아니라 이만큼 넓혀진다면 이만큼 넓혀지면 야 난 이거 하면 되겠네 저거 하면 돼 그게 모든 ABO 영역이고 사실 우리 사업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팀으로 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걸 잘하지만 너는 이걸 잘해 그러면 팀으로 같이 한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만 잘하더라도 사업이 된다는 거죠 윈윈으로 그게 진짜 요즘의 시대상에는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각자의 취향이 굉장히 다양해져 있는데 그 다양성을 다 포용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취향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고 팀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그 메리트 그 취향으로 취미 받게 되면 여기는 비즈니스가 되잖아 수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사람들이 직업이라는 개념 직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희석화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AI다 빅데이터다 이런 걸로 대체될 것이다 그리고 퇴직 시기도 많이 빨라지고 그다음에 자영업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데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오늘 몇 가지 얘기했지만 극대화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하면 왜 낫이죠 왜 낫 그리고 저도 되게 많이 배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유튜브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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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메이 ABO들 대상으로 MA X 테드 만들면 컨텐츠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테드의 모토가 아이디어스 워스프레딩 정말 알릴만한 아이디어스 워스프레딩 진짜 아메이 컨셉인 것 같아요 그렇네 거기서는 똑똑한 사람들 나오거나 아니면 기인들 나와서 얘기하자 자기 경험을 그건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거 하지만 누구나 그러니까 아메이의 전제는 누구나 자기 스토리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역량을 가지고 그걸 발전시켜 나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회사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저도 이번에 이렇게 영상 찍고 특히 나는 A.B.U.다 그 인터뷰를 찍고 편집하고 보면서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힘이 굉장히 크구나 다시 보고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각자의 스토리라든지 그럴 수 있는 이유가요 이분들이 다들 도전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동이었어요 결국 아메이가 우리가 첫 번째 밖에서 볼 때는 보상의 기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저는 첫 번째는 도전의 기회고 변화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이게 엄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다 가능한 얘기들이고 우리가 함께 만드는 거니까 저는 이게 멀리 있다 이게 상상까지 아니에요 이거는 잠깐 그냥 브레인스토밍 그냥 좀 실현 가능한 사람 그 영어 단어 feasible이라는 단어 feasible 손에 잡히는 잡히는 계획이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아메이는 어떤 어떤 일이다 아메이는 무슨 무슨 사업할 때 이 관로를 네가 채워라 그러고 싶어요 멋있다 아메이는 네가 정의하는 거야 네가 정의하는 게 아메이 사업이야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아메이가 나아갈 방향이고 아직 아메이는 그런 거죠 영상 보시는 분들 댓글이나 저희 메시지로 많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있지만 정말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든요 정말 다양한 기인들이 저희 팀에 필요하고요 집단 지성이죠 집단 지성이죠 집단 지성 댓글은 집단 지성이야 그래서 정말 기대되는 아메이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직 아메이는 아메이는 하지만 확장된 요소가 더 많다는 게 저는 기대가 더 많이 되고 이 확장되는 만큼 정말 새로운 유형의 ABO들이 많이 등장할 거고 이것이 아마 미래의 아메이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 앞으로 나올 미래의 ABO분들 정말 저도 기대가 되고 정말 이 영상의 댓글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하는 컨텐츠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이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